약품과 부품은 충분히 있다. 경보 해제 조치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더이상은 필요없어. 직원용 탈출구가 개방되었습니다. 모든 볼트 112 직원들은 볼트의 탈출 및 재봉인 과정 전에 질서를 유지하여 폐쇄 절차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 기록과 연구 기록들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지시와 사후 강평을 위해 해당 볼트텍 지부의 관리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약간 그런 느낌이다. 스카이림이랑 에일리언이 합쳐둔 것 같아. 총비료를 장비하고 있다면 LT를 눌러. 가만히 있어봐. 한 번 쏴보자 한 번. 그래도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건 뭐야? 어? 아아. 가만히 있어봐. LB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려면 RT를 누르십시오. 아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LS로. 아아. 아아. 이게 맞을 확률이라는 거지? 한 번 쏴볼까? 몸통? 어헝. 선택? 그 다음에 어떻게. 완료? 음. 좋구요.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야야. 잠깐만. 어. 나 긴장하네. 어. 나 긴장하게 하네 애가. 요런 싸가지 없는. 이런. 아이씨. 어. 야. 곤충도 저정돈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그래. 다 덤벼. 미안해 형. 어. 그렇지. 미안해 형. 그렇지. 어? 어? 니기 아빠 어디 갔어. 니기 아빠 어디 갔어. 어. 니기 아빠 어디 갔. 자식들 내가 다 죽였어. 이씨. 자. 먹어 먹어 먹어. 으응. 통장을 만들어. 뭐 시작했는데 통장을 만들래.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휴. 어 깜짝이야. 와 나 사. 와. 나 순간 나 진짜 벌렁벌렁 할 뻔했네. 심장이. 어 나 진짜 깜짝 놀랬네. 나 지금 나. 사람 다리가 아니라 지금. 그. 방사능 때문에 지금. 곤충 다리 사람. 사람 있는지 알았잖아 내가. 깜짝 놀랬잖아. 이런데 또 잘 봐야돼. 이런데 또. 조졌다 조졌다. 어. 잘 보면서 가야돼. 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잘 보면서 가야돼. 바로 가는 것보다. 핍보이가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핍보이가 뭐야.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애플 워치인가. 그거 아니야. 전자 팔찌가 아니라. 전자 팔찌 찼네. 아 이게 딱 보니까. 메뉴 창이네. 네. R2고는 L2로 탭을 변경합니다. 어허. B를 눌러. 핍보이로 나가십시오. 어허. 한 번 보자. 자 상태. 어 지금 내가 발 쪽이 지금 안 좋은 건가 지금. 음. 그리고 능력치. 힘 개 오래 쪄 지금. 근육 보세요. 음. 퍽. 퍽은 없고. 그 다음에 소지. 어허. 슈트. 피해 저항이 있었어. 방사능도 힘 막아주네. 저런 반지는. 같이 많이 있네. 이제부터.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결혼 반지를 파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스팀팩 4개. 라드로치 고치. 어. HP 30%. 어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였어? 이거 먹으면 방사능 11이야.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될 빌리다. 잡동사님. 어 구워 먹어야 돼. 어 구워 먹어야 돼. 와. 이건 뭐야. 철권. 길을 모아 일격 필살을 날리세요. 주먹 공격으로 가는 피해량이 20% 증가합니다. 조건. 1힘. 잠시만요. 이걸 달성하려면은. 됐어 얘들아. 어 됐어 얘들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천천히 하자. 진행. 진행 천천히 하자. 천천히 진행하자. 어 이거 빼가지고 딱 하면은. 이게 열려? 아 이거 하나 열게 하려고 지금 이걸 연결한 거였어? 아 죄송한데 되도록이면 훙수 안 맞구요. 어. 영회차기 때문에. 필요할 때 훙수 해주세요. 차라리.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미리 말하면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도움이 되는 거. 그냥. 어 뭐야. 그냥 입장 대는각이야? 우와. 문 하나. 문 하나 통과하는데 뭔가. 세상에 발을 처음 내딛는 그런 느낌이야. 이제 여길 나가면은. 이제 모든 튜토리얼은 다 끝났다 봐야 되겠구만.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딴가 없어. 난 이대로 갈 거야. 가자. 세상으로. 가자. 와.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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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탄식 와아 하늘은 개막네 와아아 이정도면 거의 지금 여기, 저기 순창 아니야 순창 시골? 어디 막 집집마다 고추장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조졌네 난 템부터 찾는데 누카콜라 아 누카콜라는 뭐야 라드엑스 맥주병 집배게 이건 뭐야? 폴더 그렇지 이런거 필요해 이제 이제 게임할 못들이 이제 게임할 못들이 여기서 이제 와 개신난다 와 개쩐다 이 게임 이러면서 가는거야 다 뒤집으면서 가야돼 바로가는 순간 이제 미래는 없음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우와 와 이건 뭐야 와 와 와 이거 개쩐다 막 이러면서 그냥 한 4편 찍고 저보시거든요 진짜 정말 그냥 놀라 놀라기만 하다가 우아우아다 게임 막히면은 이 게임의 모든걸 즐겨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거 딱 끌거든요 진짜 칼관이거든 진짜 음 템은 무조건 먹어놔야돼 나중에 돈이라도 되니까요 그런거 없나? 맵같은거 없어? 아 그렇지 없을리가 없지 지도 아이고 자 지금 내가 가는 뭐야 집으로 돌아가라고? 볼트엘리니 아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야되니까 여기서 이쪽 아허 아 저쪽 오케이 바로 가보자 아 밑으로도 나오네 어 어 되게 편하네 게임 왜 안가 나 깼어 아니야 아니야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아니 안 내려간다고 아니 야 야 저건 뭐야 저거 왜 자동이야 왜 저거 어? 아 내가 버튼 눌렀어? 아니야 안 눌렀어 아니 그냥 절로 가고 있었어 나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말이 안가지더라고 아니야 어허 나 진짜 고졌네 어 게임할 못 여기있네 어 다시 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미치겠네 뭐 어떻게 가 이거 아 아 나 버튼 눌렀습니까 미안합니다 다시 다시 가면 되겠지 뭐 가자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새로운 이제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 방사능이 오염이 되어있어서 더 큰 앞으로 더 큰 여자들이 많단 말이야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돼 더 이상 말하면 이제 영구정지 되니까 키가 크다고? 키가 이제 2미터정도 되는지 생추어리 원래 우리집이 어디야? 여기야? 아 여기네 우와 얘는 남아있네 그래도 아 잠깐만 이게 눈이였어? 얘 눈? 와 얘가 살아있었구나 무슨일이야 완전 기계세상 됐겠네 사람들 다 죽었을거 아니야 things will be so much more exciting with you and Mrs. Beck where is your better heart by the by? they... they killed her Sir these things you're saying these terrible things I believe you need a distraction yes a distraction to calm this dire mood it's been ages since we've had a proper family activity checkers or perhaps shirards Sean does so love that game 하하하하 it's the land of the 아 납치 당했어요 아 납치 당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내 아들을 훔쳐간 놈을 찾았어 내 아들을 훔쳐간 놈을 찾았어 그리고 반드시 널 죽이겠어 리암 맘은 200년 동안 뭐야 200년 동안? 우와 조졌네 200년? 뭐 내가 아까 50년 예상했었는데 200년이네 너... 210년이네 사실은 좀 빨라 천천히 빨라 천천히 빨라 하하하하 그 뜻은 2년이 늦은 아침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그러면은 실제 나이가 한 200 한 40살 에서 50살 정도 됐지 음 때때로는 사람들은 정보나 캡을 숨기... 아이 뭐 이렇게 빨라 노랑은 쉬움 주황은 보통 빨강 어려움 아 이거 말해보자 아 이게 설득이나 이런 매력이구나 어어 어 어어 노비본능 충실하네 어 어 어 어 10년이 정보나 정보나 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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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얘 말은 이렇게 해놓고 다 전무당 그냥 띵가띵가 논거 아니야? 관리했다는 집이 이 모양이라는게 말이돼 이거? 생각해보니까? 쓰레기도 안 치웠는데 이거 200년동안 스핍 카즈웨트 에 엔 엔 아니지 잘못놔 일도 없었지만 자기가 다 한 Alberta를 남았죠 내가 아마 당신과 당신 가족은 죽어 죽어 은 이 홀로뉴 잠을 잃어 그런거 있잖아 밖에 막 떨어져있는 뭐 종이 찌그레기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걸 하나도 안 치웠다고 내가 내가 이러는 아까 내가 다 봤어 내가 어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어 정리충이야 어 내가 다 봤당께 응 내가 내가 진짜 방송할 때 옆에 뭐 종이쪼가리라도 있으면 방송이 안되는 사람이야 나는 음 어 이제부터 조금 집중을 해야겠다 호주워스와 마을을 탐색하십시오 음 아 그래 아 조졌다 그래 눌렀어야 됐는데 아 잘못 눌렀어 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아냐아냐 그러지마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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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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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옆에 있어 줘야지 그래 가자 앞장서 아 원래 같이 안가 같이 가는데 얘는 무슨 문어야 뭐야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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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깜짝이야 우와 나 깜짝 놀랬어 나 지금 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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